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백성에 말하라 그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갇혀있는 그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옥에 문은 든든히 잠겨있었어요 그러면 그 좁은 쇠창살 사이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니죠?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옥문은 닫혀있고 열쇠는 잠겨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을 이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와서 새벽부터 가서 맴맞고 감옥같이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집에 좀 쉬어야지 새벽부터 가서 또 복음을 주냐고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제 저를 끌어다가 또 심문합니다 근데 베드루가 사람을 하나님께 숨는 건 마땅하다 하면서 거기서 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기 예수를 우리 주 세상에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살리셨고 이제 해결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인구구지로 삼으셨느니라 거기서 뭐 자기 변명을 뭐든가 아니고 그 순간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순종한 사람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참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은 어디로 오시냐면 말씀대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질윈도 하고 예수께서 만나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 말씀대로 내가 사는 곳에 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내가 산 재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구약에 소라 양을 각을 떠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있잖아요 결국 성령의 불은 재물이 있는 거대요 그 재물이 예수구소가 재물이고 십자가 피가 재물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재물이 죽는 게 재물이잖아요 말씀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싶으면 안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모든 사건 사건이 말씀이 나를 지배한 그 순간 사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자신이 재물이 되잖아요 그 재물이 되면 거기에 이제 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이 복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이 씨앗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그대로 사니까 결국은 내 삶이 내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내가 물질들이다 한 것만 한 것은 이건 내 하나님을 사랑한 편이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 땀이 흘려야 돈이 벌어진 거죠 물질이 간단히 그 액수가 아니고 그걸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시간을 받지 없고 그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게 소중하지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안 좋아한데 헌금을 좋아하신대 돈하고 헌금보다 달라요 돈을 사는 일만큼 불가능해 돈이 있는 너고 헌금은 없지 헌금은 그 돈을 내가 하나께 드리면서 사랑의 고백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왜 돈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힘써야 되거든요 내 정성에 사랑의 고백이 그래서 물질이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설교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무슨 얘기냐면 순종설교인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내가 재물이 돼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고 모든 복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격이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 맥은 뭘 우리가 강조하고 알아야 되냐면 핏박과 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이거예요 핏박과 권한 복은 를 다 맴맞고 강하게 가치는데 그만큼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그런 만큼 강하게 성령 오시죠 어느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냐 하시겠냐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맴맞고 어려움당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보고 있겠냐고 사람들은 핏박과 권한을 싫어요 편하게 쉽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밋밋해 갖고 오는데 내가 성령이 뜨겁게 일을 하면 그만큼 마귀는 강하게 방해를 짓고 방해진 만큼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음에 다른 상상 못할 십자가도 지우고 핏박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데 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사건이 있겠냐고 간증이 있다 간증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감히 경험하지 못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기는데 극적인 역사가 났다 암평이 났었다 부도나는 데 기억이 나고 하는 역사가 났다 모든 것 평범해 갖고 모든 그때 기도했고 부리지였더니 환란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영아를 길이라 가서 환란 기도했더니 그래서 어떤 그 스토리가 놀랍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그러면 그 간증 책이 나오는 건데 밥 먹고 잠자고 그냥 평상시피 그런 책을 누가 읽고 싶어서 바쁜데 읽기도 싫어요 내가 감상은 모든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감옥을 가졌는데 어떻게 건제되는데 그냥 옹몬이 다쳤는데 다 왔을까 썬따칭이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티베트 불교 나라 전도다가 중들한테 잡혀가지고 우물에 넣었는데 우물 깊은 우물인데 그리 빠진 그 위에다가 이 안쪽에 뚜껑을 딱 덮었고 열쇠 꽝 딱 들어가보니까 사람 죽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저것들이 만약에 그거다 넣고 죽였다니 이거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깊은 우물인데 못 나오죠 그리고 이미 그거다 죽어서 뺏다구가 막 있고 그 속에 갇혀있을 때 썬다 하신 거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기도고 참여했겠죠 거기서 견뎌내기고 감사했겠죠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밧줄이 내라고 잡아라 하겠다고 잡아놓고 나왔대요 근데 시장에서 전도한테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가보니까 아니 우물에 열쇠는 그대로 잠겨져있다는데 열쇠는 잠겨져 누가 누가 끄집어냈냐 막 난리가 났고 열쇠 끓으면 누가 가보니까 열쇠 잠겨져있는데 할 말 없죠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뭐 맴맞고 불교 국가에서 전도다가 가보갔죠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중들한테 전도다가 맴맞는 거지 평상시 일반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 강하게 역사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언제 온가 도저히 원수까지 사랑해버렸네 진짜 그리고 내 인생 죽어졌고 금원 성령께 감동했고 역사죠 오늘 모든 축복 큰 축복받고 나면 그만큼 쉽게 해가지고 더 크게 순종한 그것밖에 없어요 아 똑같아 아 1등 날 하면 달리기에서 그만큼 먼저 달려간 사람이 금메달을 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서 하는 거지 그냥 되냐고 큰 복음 받고 싶대 기도는 적고 말씀을 살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평범해서 뭔 역사가 나겠냐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가면 보면 핍박과 어려움 당할 때 더 강하게 일한대요 엘리아가 한 대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가 아왕 가장 악한 아왕 시대예요 가장 우상 많이 숨겨요 이스베로 가죠 바할라세나 전 아왕처럼 악한 왕이 없어 아왕처럼 가장 악한 왕이 그러냐 그만큼 강한 엘리아를 보내봐 불이 떨어져 버리다 불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헤루당 시대 이 세상에 가장 악도가 난 왕이 헤루당이야 헤루 대왕 두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 부인도 죽였고 지 손으로 지 새끼도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부인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악도가 나 그렇게 허감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잘 보지라고 나는 가면 아 우리 핍박이가 좋아 분명히 역사가 나갔구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린다고 할렐루야 나는 믿어 그래 그래라 그래도 일어날 것이다 한 달 그래도 더 강하다면 더 강해지더라고 나는 그래 여기서 실종한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서 음 성경에 그런 것만 아와바왕 때 엘리아가 왔고 헤루당 악한왕 때 예수님이 오셨어 가장 허감의 시대에 제가 어제 구례의 신방 참 너무 깊었어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안디옥키 한 달 동안 방송에서 받고 찍고 왜 안디옥키가 저렇게 까고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갔대 설교를 불렀고 은혜에 와야돼야 그래가지고 수요일 밤도 나오고 주요일 밤도 나오고 주요일 날 나오고 아니 주요일 날 날이 한번 나오기도 이러고 한 시간 늦게 걸려 운전을 와가지고 또 밤새 체력으로 공무원여요 여자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핍박함께 어쩌고저쩌고 우리 성들도 힘들어갖고 그런 사람은 있고 또 뭐 이단이라고 날리고 강립사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가한 사람은 그래서 인터넷에 와서 내 설교 듣고 내가 살고 싶었어 난 살고 싶었나 이런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냐 수요일 밤까지 자다 보냐고 인터넷에 앉아 들어보면 되지 지금 새벽에 내 설교 듣고 있어요 매일 한 번 안 날때 새벽에 안 나온다 나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제일 밝히지 말아요 어저께 뭘 느꼈냐면 어제 우리 여자 교육자들이 다 갔어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신방 언제 다 어지러워 나 신방 안 해갖고 연간 했다 휴가 냈더라고 하루 날 근데 평일에 가면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월요일날 잡아야지 나는 월요일날 잡으면 우리 교육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나야 어차피 월요일날 잡아야 다른 날보다도 그 먼지 가면서 월요일날 잡아야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교육자들한테 그냥 갈 밤에 가져가다 다가가고 근데요 너무 좋은 게 그 시간대제 받고 그 구리에 순목원까지 자기가 데려다주더라고 입장료까지 데려다주더라고 아유 늦게 왔어요 11시에 가갖고 근데 뭘 느꼈냐 거기서 다 우리 교육이 행복하는 거예요 즐거움 애 그분이 믿음 좋고 그분 관중들도 좋고 근데 예 똑같이 만약에 평일 날 갔다면 오늘 갔다 화요일 날 갔다면 빨리 원래 오직 무슨 수목원 가겠어요 목까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쉬운 날에 이렇게 마음이 여기가서 온 게 반하고 그렇게 심한 뭘 그냥 오늘 보물으로 돌아가서 생각나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옥같이 매를 맞고도 잠미오고 나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귀적을 베풀고 놀라 역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동행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뭘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신방 빨리 와야지 그래서 신방 한 군데 때우고 온다는 거다구 이야 오늘 정말 좋다 이 안까지 왔으니까 수목원도 가고 놀고 즐기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쉬도 않고 신방 왔네 아니요 쉬도 않고 신방 왔네 시켜먹네 안하고 오늘 너무 날짜를 잘 정했대 나보다 똑같은 사건도 회석을 오늘 수목원도 가고 월요일에 나 오늘 얼마나 경치도 좋고 구경도 못 차 타고 야 이거 오늘 피크닉이야 오늘 소풍 나온 거야 하고 마음먹게만 했어요 마음먹게 마음먹게 맴먹고 감옥 같죠 괜찮해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 마음먹게 어떤 자세로 일하냐 오늘 저 우리 교회에 지금 빅박 왔어 워아 한 달 뵈어져야 돼서 다 뭐 그러자 응 뭔가 이 일이 버려지게 생겼구만 뭔 역사가 나긴 나겠구만 하고 믿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으로 얘기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셔요 기뻐하면 기뻐는데 여와라 기뻐해 네 마음이 손을 이루어진다니까 기뻐하시라고 나는 그래 왜 그러냐 그냥은 안 해줘 이 과정을 통과해 환란의 인내 인내 연단 소망이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고 강하게 경고하게 성속하게 만들어진 과정을 통과해야지 그냥 안 되거든요 절대 신앙은 그냥 안 됩니다 권한이 위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변화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정 순정이 안 돼요 권한 통과하냐 아니면 깨지고 죽어져요 권한이 통과해서 순정한 자기 성령도 오시는 거지 성령의 감도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내 머리가 똑똑히 잘난 사람은 파싹 깨자고 나자자고 죽여 거기서 이기해서 강하게 해서 주인과 동행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저버린 사람 있고 아 우리 나는 꿈을 크게 우리 교회에 기도했잖아요 북한 통일시켜주라고 금식하고 했잖아요 난 그 응답받고 또 계속 여러분 똑같은 말 맨 그만 말 나는요 이건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고 통일이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에 이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미국도 영국도 못해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람 등이 이러잖아요 너랑 믿어 봐라 우리 통일한다 우리 교회 때문에 통일한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하겠죠 근데 다른 교회 때문에 하면 더 좋아 나는 씨앗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 먹고 우리가 내가 북한 갖고 오고 하나님 누군가 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안 좋게 되면 다른 교회에 기도 응답 없나 이것만 됐냐 그러든 저러든 자기가 이거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잘못 받은 건 잘못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걸 알고 기쁘고 살아 평가를 하나님을 시킬거죠 왜 꽃을 잡아 얼마나 꽃을 잡겠지요 왜 꽃을 잡아 당신이 금식했어 세 번이나 금식했어 가 아니고 안했어 가 아니고 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우리 교회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응답 받았다고 기뻐한 모습 뭐지 잘못이냐 투집 잡았지 말아 나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연기가 많이 틀릴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틀림없어 마음 중심 어떤 살았냐고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고 교회에 부흥 안 돼도 해 나는 하고 나는 할 말을 했고 최선 다했고 나는 부산 반대지 병원 내 인생 최대 영광 그때 고난당했지만 괜찮아요 나 춤 가보면 할 거야 나는 성경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정체성이 뭔가 스대반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더라고 멋있는 인생이요 최초의 승부야 스대반 그 이름값 했어요 이름값 하고 살자고요 십자가 피 하나 믿고 감사가 깊은 사람 믿고 눌린 사람 믿고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 믿고 하나님은 누구 쓰신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핍박과 고난이 없어서 절대 될 리 없어요 주님도 피 흘리고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얼마나 평가나 아니지 쉽게 영원잘된 같이 범살된 여기에 다 매여갖고 있더라고 근데 장세기 39장 26장 그때 보니까 요새 감옥에 형통이란다 그게 나오더라고 무엇이 형통이냐고 하나님 뜻이 감옥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오늘 모두가 평안한 길 주님은 나를 십자가 주고 쫓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안 질라고 좁은 길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 협차하고 찾는 자가 적다 좁은 길 찾는 자가 협차하고 적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비법하고 권한의 길 그래야 되는데 영원자 되고 범사에 범사에 잘 돼야 돼 형통 모두가 범사에 형통이란 가니까 십자가는 안 질라게 여기서 변질됐더라고 교회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범사에 형통 안 하면 영원히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거꾸로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복신화가 됐다 이 말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헌신해야 역사가 난 건데 교회 본질의 복 나는 팔복으로 갔어요 팔복 4단계의 목마름이다 8단계 최고 단계의 빗박이다 최고 수준의 빗박이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기만 하면 한국에서 산다 이 나라 통일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편하게 쉽게 복만 받으라고 복만 받으면 마음 불교하고 무릎 꿇어야 돼 복 복 복 하다가 복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었는데도 감사도 물으면서 우리가 변질되고 뭐의 변질되냐고 나부터 변질되고 아니라고 편하면요 정말 변질돼요 고난이 위기예요 저는 사우랑과 다이 보니까 사우랑과 솔로몬은 왕이 올랐는데 빗박 없이 올라가가지고 다 타락했어요 다이슨 죽어라 고생하고 도망다에다가 그래도 그런 다이 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고난이 위기예요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견뎌기에는 일꾼은 나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각자 자기 이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생명되셔서 주님의 사랑하면 주님의 딸은 그 십자가가 기쁘고 행복했다면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똑같은 십자가가저도요 숨겨도요 기뻐해야지요 억지 개죽은 그 숨겨가 아니요 이왕 숨겨야지만 감사하고 기뻐 죽어야지 죽을 때 막 어떻게 살아보라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은 그 숨겨도 아니요 우리가 정말 이왕 주님을 사랑할 바에는 감옥에 갇혀서 맴맞고다가 거기서 끄집어 내 기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찬서가 되고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날 평가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일어나요 진짜 연락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고 그래서 영의 사람 되고 만들어서 영의 성령을 인도받아서 순종해서 성령과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